안녕하세요 산성역 포레스티아 대표 부동산 포레스타 부동산입니다. 봄이 오면서 많은 분들이 산성역 포레스티아 월세를 선택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싼 매물이 아닌 교통과 학군 그리고 편의시설 등 여러 조건을 따져봤을 때 가장 좋은 선택지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월세 시세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에 이사하실 분들은 봄이 오기 전에 미리 계약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전세, 매매, 기타 문의사항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전화번호 있으니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포레스타 부동산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니까? 파일리스타 부동산 아멘 아멘